찰롬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코로나 역병이 2년간 지속되면서 가장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함 버려진 낙심일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굳세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방 예외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려가면 하나님이 천사 10명을 또 이 땅에 보내주실 겁니다 지금은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은 나의 누님이 계십니다 아주 젊을 때 혼자가 되셨어요 힘들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대칸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을 수백 명을 내 일생에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라는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들 나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또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도 우리 곁에 계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유형 무형에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드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을 굳세게 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주변을 깨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주의하시는 분들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과 혀로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 발걸음 자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향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덕목과 실천 덕목의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힘든 날도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닥쳐오게 됩니다 힘든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즐거운 날에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으니 겸손하게 나가는 행운과 진실함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수없이 많습니다 자주 보니까 나는 매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게다가 오미코론이 퍼지니까 이제는 혹시라도 그것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 때도 혹시 잘못될까 봐 얼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매주 마음을 정하시고 금요일날도 들어오시고 주일날도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매일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카톡으로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니까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으로 만나고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눈을 크게 들고 마음을 열면 하늘에서 별에서 나무에서 또는 우리가 매일 같이 있는 묵상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즐겁게 감사함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동답 받는 것이 의인들과 함께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속여요 악인들은 의인들의 기쁨을 없애려고 축복을 없애려고 할 수만 있으면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굳이 불식주간에 엉뚱한 곳에 가서 그릇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세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동답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세대에 의인들을 위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면 아까는 믿음이 뭐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은 뭐냐면 인생의 빛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빛이 언제 가장 드러날까요? 깜깜할 때 드러납니다 묵상 중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힘듭니다라는 편지나 이메일이나 카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는 내가 힘내세요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는 의류의 말씀하기 전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간증할 때 이미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깜깜한 상황에서도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더 커서 어떻게 위로를 할지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빛은 밝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 중에 가까운 중에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는 사람과 믿자는 사이의 차이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니까 지금은 내가 두렵고 떨릴지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관리할 존재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고 아프고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거고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러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찬양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시간에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맞아요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핵고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인내한 것을 선한 것을 보호, 갚아주십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끄는 애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없어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애매히 고통받은 것 내가 간구하고 간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다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신혼하신 대신 갚아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할 때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호라 너의 하나님의 오사 우리를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약속을 주셨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모든 것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던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들였던 이거 그냥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이 연말연시에 그냥 세상적인 것처럼 좀 더 즐거운 것, 좀 더 짜릿한 것, 좀 더 타락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묵상 기도하고 소망의 기도로 간구문을 쓰며 내가 오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돌아보는 그런 경건한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갚아주시고 2021년은 축복의 날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여왁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속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가 아니라 세상 유혹에 물들어서 시간이 그냥 흘러갈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 슬픔 속에 잠겨버리게 만든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의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돌베개 하나를 놓고 아무것도 가진 것일 때 돌베개 하나를 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그 밤에 기도했던 야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밥, 요비의 고통을 받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요배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는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 성도 사랑방 초대멤버예요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서 높은 주위가 있어서 부서장으로 발령받은 데 부서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령받자마자 그 부서원의 부서 임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적당한 조언과 함께 그날 정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또 답장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과를 감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아멘 우리가 중복이 될 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루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지 그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두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과 아픔도 이 땅 살아갈 때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재산은 상심령이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 그대로 앞에 가셔서 주여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거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조금 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세상은 낙심하고 세상은 고통사람이 있는 사람이 절규를 부르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역병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먹고 마시고 누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피로보다 더 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을 다 맛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은혜를 주어서 선을 찾게 만듭니다 악을 찾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찾는 사람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크 구하십시오 구하라 에스크 찾으라 문을 두드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노트를 피우시거나 아니면 공책을 피우시거나 종이를 피우셔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앞으로 2020년 주시면 이룰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저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에겐 수없이 두렵고 초조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겁내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억울한 일은 내가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역경 속에서 구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신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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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